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의 대안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재 업체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두 분의 의견이셨는데요. 시장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로서 두산 퓨얼셀과 DI 동의를 한 분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두산 퓨얼셀과 DI 동일 어떤 종목이 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오신 업계 1위의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길건우FC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좀 볼까요? 업계 1위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내 배터리 3사의 알리미늄 박을 공급하는 1위 업체입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가 알리미늄 박을 공급하는 1위 업체인데 DI 동일이 가지고 있는 연결자회사들이 조금 많아요. 그중에서 동일 알리미늄이라고 하는 업체가 배터리 3사에 알리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CNC 플라즈마텍 이렇게 세 가지 회사들이 조금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기존에는 원래는 알리미늄 박도 있었지만 원래는 방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인 알리미늄 박이 매출이 조금 많이 살아나고 있고 플러스로 환경설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전기차 소재 쪽이랑 환경설비 쪽에서 매출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경설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설비들을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방금 OLED 얘기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전기에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플라즈마텍 고객사가 삼성 반도체인데 거의 독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보니까 124%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알루미늄 사업 부분이 한 41%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환경 플랜트,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한 156% 정도 올랐고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방직 사업, 섬유에서도 수요도 회복이 되고 면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판가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90% 정도 또 영업이익이 연결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을 본다고 하면 2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알루미늄 밖 자체가 소재가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4분기 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호FC께서는 DI 동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업계 1위라는 괴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DI 동의를 알루미늄 밖을 공급하는 1위 업체인데 알루미늄 밖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알루미늄 밖 그리고 방직이라는 원래 기본 사업도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의 트렌드인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설, 환경 설비 사업도 하고 있는 DI 동의를 오늘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DI 동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매매 지금까지 몇 번 했었던 종목이고 특히 DI 동의를 하면 브랜드 중에 라코스테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이쪽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악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일단 과거에 한 7, 8만 원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자산 대비 저평가가 뚜렷했다가 이를 많이 회복하면서 특히 동일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하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일단 그래도 많이 저평가를 해소했고요. 지금부터는 성장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환경 사업이나 그리고 나머지 어떤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실적만 보고도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DI 동일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 DI 동일 안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네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 뭔가 테마나 모멘텀으로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DI 동일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까지 들어봤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또 DI 동일에 대항할 만한 두산 퓨어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예전에 두산 솔루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두산 계열에서 뭔가 변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관점 쪽에서 두산 피열세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두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회사도 국내 시장 1위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두산이 하고 있던 대표적인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흐름을 보게 되면 요즘 KGETS라는 회사, 좋은 회사죠. 우수없게 올라갑니다. KG그룹 좋은 회사죠. 여기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집단 발전 사업자 관련된 쪽에서 재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전 의무화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RPS라고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조금 더 추가시켜서 HPS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소 발전 의무화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쪽이 확정이 아마 연내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가 관련된 쪽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서 두산, 퓨어셀도 이를 좀 더 수주의 기회가 높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수주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선박용 연료전지 관련된 쪽에 부각이 큰데 이제 선박도 친환경 쪽으로 바뀌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선사와 나비에이시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조인트 멘처를 설립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박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를 친환경 쪽으로 끌어갈 때 하나의 또 수주 모멘텀이 커진다라는 부분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실적 동향들이 하반기 이후부터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는 실적 동향이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600억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빠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즘 보면 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상당히 또 가팔라지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어셀을 김윤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1위 기업인 두산 퓨어셀, 역시 친환경과 역시 엮이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네요. 길건호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정책 발표가 아마 하반기, 3분기 때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정책 발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는 내년에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잡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수주 단가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가치가 한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송용 수소시장에 또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생산, 예비 공장에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 수소요금보다 거의 한 50% 낮게 단가가 책정이 돼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하는 것도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두산 퓨얼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요. 두 분이 이렇게 솔로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로 DI 동일과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는 1위 업체 DI 동일 역시 친환경적으로 엮이고 있고 두산 퓨얼셀도 역시 발전용 연료전지 1위 업체인데 역시 최근의 트렌드는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든 소재 업체든 에너지 업체든 친환경과 엮이면서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두산 퓨얼셀, DI 동일을 붙어볼까요? DI 동일의 가격 전략. DI 동일 같은 경우 아까 PBR 얘기하셨는데 PBR이 아직 그래도 전기차용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1일 이하인 유일한 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한 19만 원대에 한번 진입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대신에 조금 타이트하게 한 18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8만 원 손절가를 정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두산 퓨얼셀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는 좀 비쌉니다. 밸류는 높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그만큼의 실적이 가파르게 반영되면 이 부분이 성장주 개념 쪽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화다라는 쪽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약간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월분 패턴을 보게 되면 상장하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약 한 지금 한 5개월 정도 주가가 좀 눌리목을 받았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주가의 패턴은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지금 가격대 한 5만 원대 밑에 가격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 위치해 있는 6만 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5백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어셀, 밸류는 좀 높지만 가격 최근 추이를 봤을 때는 다시 우상향하는 패턴을 방향을 바꿨다라는 의미에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대안주로 시장의 1위 업체들인 두산 퓨어셀가 DI 동일 오늘의 움직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의 길건우FC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